안녕하세요. 주말의 홈트 구독자 여러분 요가 강사 한수진입니다. 오늘도 블럭을 이용해서 요가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동작들을 할 거예요. 블럭을 매트 앞쪽에 내려놔주시고 높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숙였을 때 바로 어깨 아래 내려올 수 있도록 발과 블럭 사이 범위 길이 조절해줍니다. 두 발 일자로 세워주시고 호흡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두 손끝 하늘 향해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를 깊숙이 숙여서 블럭을 살짝 짚어주세요. 상체를 아래쪽으로 숙여서 전굴 자세 이제 마시는 숨에 두 손바닥 블럭을 밀어내시면서 상체 기역자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꼬리뼈를 더 위로 올려주세요. 발바닥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발뒤꿈치 살짝 떠도 괜찮으니까 다리 뒷면을 더 쓰셔야 돼요. 블럭을 지탱한 상태로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서 발뒤꿈치 높이 세워주시고 무릎을 바닥 향해 내려놓습니다. 두 손 하늘 향해 끌어올려주세요. 로우 런지 자세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 세 번 이어갑니다. 자 이제 다시 두 손 블럭을 짚어주세요. 뒤에 있는 오른무릎 세워주셨다가 두 손은 블럭에서 뒤쪽에 내 몸과 가깝게 바닥을 짚어주시고 왼 다리 뒤로 보내주세요. 플랭크 포즈에서 차투랑과 단다아사나로 푸시업 하듯이 내려갑니다. 발등 바닥 내려주시고 커브라 포즈로 상체 반만 일으켜주세요. 엉덩이 뒤로 보내서 등 한번 기지개 쭉 펴주시고 발뒤꿈치 높이 세워주세요. 발뒤꿈치 높이 세우신 상태에서 무릎 들어서 다운독 포즈까지 옵니다.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 꼬리뼈가 먼저 더 천장 향해 들어 올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다운독 포즈에서 이제 블럭을 눕혀서 하나하나 내 몸과 가까이 가져오셔서 쓰러트려주시고 등 기지개를 더 넓게 길게 펼 거예요. 무릎 살짝 굽혀주세요. 다운독 자세 할 때 어깨에 무리 가셨던 분들은 이렇게 블럭을 뉘어서 사용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깨에 무리 가지 않게 블럭을 사용해보았습니다. 다운독 포즈에서 이제 오른 다리를 손과 손 사이로 가져올 거예요. 자 블럭을 다시 블럭을 다시 앞쪽으로 굴려서 세워주세요. 맨무릎을 바닥에 내려뒀습니다. 다시 두 손 끝 하늘 로우런지 블럭을 앞뒤로 굴렸다가 다시 세웠다가 반복할 거예요. 잘 봐주시고 하시다 보면 쉬워요. 자 두 손 다시 블럭을 짚어냅니다. 두 손 바닥 바닥을 짚고 오른 다리 뒤로 조심스럽게 가져가주세요. 플랭크 포즈 팔꿈치 구부려서 차투랑과 상체 숙여주시고요. 마시는 숨에 부장과 아사나 발등 바닥 꼭 눌러주시고 상체 반만 일으켜주세요. 두 발 뒤꿈치 높이 세워주시고 상체 기지개 한번 쭉 긴 상태에서 무릎 들어서 다운독 포즈까지 올게요. 자 그대로 계셔도 좋고요. 어깨 좀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블럭을 다시 굴려서 낮게 만든 상태로 등을 더 쭉 펴주시고 무릎을 굽히고 가볼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도 잊으시면 안 돼요. 등을 기지개 기듯이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목에는 긴장 풀어주시고요. 두 발 손과 가깝게 만들어서 가져와 주시고 블럭을 다시 세워주세요. 손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기역자 자세 팔꿈치 구부려서 상체 살짝 숙여주시고 마시는 숨에 이제 두 손 앞으로 뻗어서 두 손 끝 하늘 향해 끌어올려서 상체 일으켜줍니다. 내쉬는 숨에 두 손 골반 옆에 내려놓습니다. 호흡 한번 고르세요. 마시는 숨에 다시 두 손 끝 하늘 향해 끌어올려줍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이 숙여주세요. 두 손 블럭을 짚어주시고 팔꿈치 구부려서 이마를 정강에 가까이 다시 팔꿈치 펴내면서 블럭 밀어내주시고 상체 기역자 자세 무릎을 살짝 굽히셨다가 왼발을 뒤로 멀리 뻗어낼 거예요. 왼발 뒤꿈치 안쪽 회전해서 발바닥 매트 뒷면이랑 평행하게 내려놓고 자 블럭을 하나하나 다시 몸과 가까이 굴려서 내려놔주세요. 이제 왼손을 하늘 향해 쭉 뻗어냅니다. 오른손은 블럭을 밀어내주시면서 손바닥의 힘을 더 느껴보실 거고 상체를 살짝 더 뒤로 젖히듯이 시선은 손끝을 향해 따라갑니다. 뒤에 뻗은 왼다리는 쭉 펴내주세요. 골반 아프지 않는 천에서 따라해주세요. 왼손 다시 블럭을 짚어주시고 뒤에 있는 왼발 뒤꿈치를 높이 세어봅니다. 블럭을 다시 앞쪽으로 흘려서 높게 만들어주세요. 준비되시면 이제 왼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올려보실 거예요. 전사 세 번째 자세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발뒤꿈치를 뒤쪽으로 밀어내듯이 허벅지 힘을 더 느껴보실게요. 무릎을 쭉 펴냅니다. 두 손은 손바닥 블럭을 밀어내시면서 상체가 처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알파벳 T자를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내 몸이 알파벳 T와 같이 된다고 생각해주세요. 왼발을 다시 끌어와서 상체 기역자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팔꿈치 구부려서 상체 한번 깊숙히 숙여주세요. 호흡 길게 내쉬고 마시는 숨에 두 손 끝 하늘 향해 끌어올립니다. 상체 일으켜주세요. 두 손 골반 옆에 타다하사나 어깨 긴장 한번 풀어주세요. 바로 이어갑니다. 두 손 끝 하늘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블럭을 짚어냅니다. 마시는 숨에 팔꿈치 펴서 상체 기역자 자세 무릎을 살짝 굽혀주셔서 오른다리 뒤로 뻗어내주세요. 오른발 뒤꿈치 안쪽 회전에서 매트랑 평행하게 내려놔주시고 블럭을 눕혀서 다시 왼손 바닥 바닥을 지탱해주시고 오른손 하늘 향해 끌어올려주세요. 시선도 손끝 따라갑니다. 엉덩이 조금 더 낮추실 수 있으면 낮춰주시되 오른쪽 무릎은 편해서 허벅지 힘을 느껴보셔야 돼요. 발바닥에서부터 손끝까지 에너지를 길게 멀어지게 뻗어내줍니다. 다시 오른손 블럭을 짚어냅니다. 오른발 뒤꿈치 높이 세웠다가 우리 블럭을 굴려서 다시 높게 세워볼게요. 오른다리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려주세요. 워리어 3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두 손바닥 블럭을 밀어내주시고 상체 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목이랑 어깨 긴장은 들어가지 않되 손바닥에서의 힘은 느껴지셔야 돼요. 왼쪽 무릎 굽혀지지 않게 왼무릎 편해주시고요. 자, 오른 무릎 굽혀서 다시 왼발 옆에 발 내려놓습니다. 상체 기억자 자, 이제 다시 팔꿈치 구부려서 상체 깊숙이 숙여주셨다가 두 손끝 하늘 향해 뻗으면서 일어나줍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 손 골반 옆에 내려놓습니다. 잘하셨어요. 조금 더 반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세 번 정도 반복해주시고요. 여기서 마치실 분들은 한 손 복부 위에 올려주셔서 호흡을 느끼면서 우리 마무리를 해볼게요. 정면 바라보고 내쉬는 숨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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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